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리타의 대표 정승희입니다. 저희 리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이머시프 콘텐츠를 제작하는 뉴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서 창의적인 기획, 퀄리티 있는 컴퓨터 그래픽, 체계적인 제작 공정 등 경쟁력 있는 크리에이터 그룹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뉴미디어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타는 2008년부터 VFX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CF, 영화, 방송 등 퀄리티 높은 작업을 참여해 오다가 2010년부터 EBS, MBC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방송사와 함께 위대한 로마, 불멸의 진심황 등 운명,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방문한 촬영 현장은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유적에서 제가 느끼는 유적의 웅장함과 신비한 같은 시간의 힘을 시청자분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동안 축적되어 온 기술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고대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타워마하고자 하는 꿈이 되어 로스트월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스트월드는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 없거나 특별한 이유로 갈 수 없는 곳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여 HMD를 착용하고 영화처럼 유적의 내부와 외부를 타웜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유적의 규모나 크기는 실제 규모와 같은 크기로 제작하고 그 위에 리타만의 상상력과 스토리를 더해 콘텐츠를 구성하고 텔레포트 방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둘러보는 360도 영상이 아닌 직접 이동하면서 유적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콘텐츠로 교육적인 내용과 엔터테인먼트적인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제출할 수 있는 문명에 관한 세계 최초의 콘텐츠입니다. 현재는 미얀마의 바강과 이집트의 피자미드 내부,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크로아트, 대한민국의 백제, 중국의 병마용갱,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콜로세움 6개의 문명에 제작되어 있으며 6개의 유적을 체험하며 우리는 컴퓨터로 구성된 단순한 데이터를 둘러보는 것이 아닌 감정과 추억, 그리고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로스트월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제작된 6개의 문명에서 멈추지 않고 양적, 질적으로 계속적인 확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AI를 활용한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내부에서 싸움을 하고 있던 검수사가 나를 보고 향해 달려오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를 건네다가 소크라테스와 만나 철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사실적인 환경을 제작하기 위해 포토그라메트리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발굴된 유적의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고 이를 분석하여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사실적인 유물의 모델링,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모델링들은 유적지의 시간과 규모가 주는 감동을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순히 VR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처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미지들은 로스트월드의 실제 콘텐츠 실행 화면을 캡처한 영상들입니다. 중국의 병마용갱 내부를 제작을 해놨고요. 이곳은 피라미드의 내부와 외부를 제작해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미얀마의 바간이고요. 대한민국의 백지의 사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천여개의 유적을 모두 가상공간에 구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세계 사람들이 인류의 아름다운 문명을 함께 경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의 진정한 가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저희의 다음 목표는 온라인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사용자가 함께 모여 고대 문명을 탐험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작된 로스트월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독립된 부스를 가진 탐험파크입니다. 이머시브한 영상들과 다양한 굿즈 판매 그리고 문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영상들과 함께 세계 문명을 탐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문명 체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온라인을 통한 보고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 플랫폼과 이야기를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온라인에서 다운받아서 가정에서 문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VR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앞으로 VR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실제 물체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것과 유사한 가상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더 나은 3D 사운드, 향상된 모션 트래킹으로 보다 사실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VR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VR 사용 영역은 계속해서 드러나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리타는 그동안 국내의 다양한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로스트워드를 실현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AWE 아기 어워드에서 베스트 어플리케이션상을 수상하는 태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문명과 함께 현대의 기술을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